안녕하세요. 신의티비입니다. 오늘은 어느 마음씨 좋은 노파를 의심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대가를 호되게 치르게 된 한 노파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욕심많은 노파 옛날에 자식도 없이 가난하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레질을 해도 사먹는 것이 쌀아기뿐이었지요. 이 가난한 집에 어느 날 한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습니다. 보살님, 오늘 제가 오갈 데가 없으니 좀 재워주시겠습니까? 어쩌지요. 우리 집에는 단칸이라 조모 쉴 데가 없는데. 할머니는 난감했습니다. 스님이 잠을 잘 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먹을거리도 없었지요. 그럼 부엌에라도 좀 자고 가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스님을 부엌에 재울 수 없는데. 스님을 안방 아랫목에 재우고 그 옆에서 밤새 물레질을 했습니다. 얼마 후 아랫목에서 자던 스님이 할머니 옆으로 다가오더니 무릎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모른 척하고 조심스럽게 다리를 내려놓았지요. 또 스님은 할머니 무릎에 다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물레질을 하면서 다시 다리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하는 동안 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스님은 머쓱해하며 말했어요. 잘 자고 갑니다. 내가 가고 난 뒤에 단지와 솥을 열어보세요. 할머니는 스님의 말이 생통맞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단지는 왜 열어보라는 거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지를 열어보니 단지에는 쌀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단지나 솥에도 쌀이 가득했지요. 스님 덕분에 할머니는 더 이상 밤늦게 물레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요즘 왜 물레질을 안 하는 거야? 순진한 할머니는 이웃 할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는 이 할머니가 스님과 정을 통해 갑자기 살림이 넉넉해졌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스님만 오면 여유있게 살겠군. 그때부터 그 스님이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스님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까지 기다렸지만 스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스님이 찾아오지 않는 거야? 한탄을 하며 포기하려는 순간 스님이 집앞을 지나가자 급히 다가가 붙잡았습니다. 스님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방도 있고 밥도 있습니다. 스님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의 방 아랫목에 자리 잡은 후 무릎 위에 발을 세그머니 올렸습니다. 그 할머니한테도 이랬겠구나. 할머니는 스님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솥에 가득 차 있을 쌀을 볼 생각에 깨있었지만 스님은 웬일인지 일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우려고 할수록 코만 늘어지게 골 뿐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스님이 일어났습니다. 잘 잤다. 내가 간 뒤에 장독과 솥을 열어보시오. 스님은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라졌습니다. 쏜살같이 장독을 열어본 할머니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버렸어요. 장독과 솥에는 쌀 대신 고추가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죽놈이 분에서 소리를 지르며 고추를 퍼냈지만 퍼내면 퍼낼수록 고추가 더 많아졌지요. 이웃 할머니는 다른 사람을 색안경을 쓰고 본 대가를 호되게 치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안 소원을 이루어준 도깨비 옛날 옛날에 물방앗감이 있거나 방족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올라가 놀 수 있는 동산이 있는 마을에는 을의 도깨비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사람들 근처를 어슬렁거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 눈에는 시퍼런 불덩어리로 보이거나 둔갑한 짐승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했지요. 그래서 도깨비들은 좀처럼 사람들과 친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데 덜어 마음이 맑은 사람이나 담력이 센 사람들은 도깨비를 알아보게 되고 덜어 도깨비와 친하게 되었는데 도깨비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마음이 호수처럼 맑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가난해서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지요. 도깨비가 그 사람의 탄식 소리를 듣고는 산삼도 한 뿔이 발견하게 해주고 때로 노루낭 사슴도 몰아다 주었습니다. 또 겁이 많은 사람이 급한 볼일로 밤길을 나설 때면 도깨비 불을 환히 밝혀 길동무가 되어주기도 했지요. 그런 도깨비들이 사람들과 친해진 얘기를 하면 다른 도깨비들은 샘이 나서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대장 도깨비가 어느 날 딱 하루 동안 모든 도깨비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라고 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신이 나서 마을로 달려갔어요. 제일 먼저 마을에 도착한 도깨비는 장으로 송아지를 팔러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주려고 도깨비는 그 사람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이 송아지를 빨리 팔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일찌감치 돌아가서 핵감자를 캘 텐데 그 사람의 소원은 송아지를 빨리 파는 거였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 한 동네 사는 꼬부랑 할머니가 마주오고 있었어요. 김서방 어디가 남 안녕하세요 송아지 팔러 가요 요새 송아지 끈이 좋을걸 그 송아지 잘생겼네 글쎄요 일손도 딸리고 해서 웬만하면 팔려고요 그려 우리 개똥이 녀석은 송아지 키우고 싶다고 맨날 노랜 뒤 언제쯤 한 마리 사주게 될는지 도깨비는 얼른 재주를 부렸습니다. 할머니 이 송아지 사셔서 개똥이 주시지요 아니요 송아지 살 형편이 안 돼 돈이야 형편 되는 대로 두구두구 갚으세요 그래서야 쓰나 어서 장에 가서 팔게 아니요요 이 송아지 끌고 가세요 손주 녀석이 좋아하겠네요 그 사람은 송아지 끈을 꼬부랑 할머니 손에 지워주고 오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그 사람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마누라에게 혼이 나서가 아니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뭔 일이랴 내가 도깨비에게 홀렸나 둘째 도깨비는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우물가에는 언제나 여인네들이 모이고 그 도깨비는 여인네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날도 우물가에는 서너 명의 아낙네들이 물 길러와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이 엄마 순이 할머니 병원은 좀 어떠세요? 맨날 그 타령이지요 긴병에 효자 없다고 고생이 많겠수 우리야 고생이랄 게 없지만 잡수지도 못하고 기동도 못하시니 옆에서 보기에도 딱해 죽겠어요 아흔을 넘기셨으니 사실만큼 사셨는데 그만 가시는 게 편하실텐데 순이 아범도 말은 안 해도 그런 눈치예요 일도 안 되고 집안에 우한이 끼니께 애들도 귀를 못 펴놓은 것 같아요 도깨비는 한숨을 쉬며 제조를 부렸습니다 그날 순이네 집에서는 곡성이 들렸지요 셋째 도깨비는 떼약변 아래서 콩밭 매는 부부 곁으로 갔습니다 널띠 넓은 콩밭은 매도 매도 끝이 없었지요 도깨비는 하다못해 그 부부가 누가 대신이 콩밭 좀 안 매주나 하는 말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이놈의 지겨운 콩밭은 매도 매도 끝이 없이 풀이 도단하니 원 남편이 투덜거리자 아내가 누가 아니래요 한 열흘 콩밭 안 매고 누워 있었으면 소원이 없겄어요 하고 말했지요 도깨비는 투덜대며 자리를 떴고 콩밭 매던 아저씨는 허리를 다친 마누라를 들쳐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는 한 열흘 꽁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고 콩밭은 곰이 새끼를 치거나 말거나 매질을 못했지요 넷째 도깨비는 시집목과 애가 타는 노처녀의 뒤를 졸졸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고사리를 꺾으러 산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산 중간쯤 오르자 처녀는 신세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비도 짝이 있고 종달새도 짝이 있는데 이내 팔자는 짝도 없이 요 모양으로 늙어가니 순이도 시집 가고 덕이도 아들 낳고 모두 잘 사는데 에라 모르겠다 꿈속에서 백마탄 왕자님이나 만나게 낮잠이나 자볼까 노처녀는 산내음 향긋한 그늘 속에서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구원하는 멋진 꿈을 꾸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하던 안하기 언제 이 많은 빨래를 다 할꼬 빨래가 반만 돼도 소원이 없겠구먼 하고 푸념을 하자 아낙 몰래 빨래를 반이나 냇물에 흘려보낸 도깨비도 있고요 허리가 아파 보리방아 찍기가 힘든 며느리 대신 쿵덕쿵 방아를 찌어 보리 가루를 만들어준 도깨비도 있었습니다 허기진 애기 엄마가 시어머니가 아끼는 시암탉을 보고 저 시암탉이나 구워먹으면 딱 좋겠는데 라고 하자 시암탉의 모가지를 비틀어 놓기도 했습니다 키가 제일 작은 막내 도깨비는 제일 작은 방망이를 들고 제일 늦게 마을로 내려갔어요 큰 도깨비들이 모두 마을 사람들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어서 막내 도깨비는 따라다닐 사람이 없었지요 막내 도깨비는 한참을 마을 어귀에 서 있다가 동산 아래에 있는 외딴집 생각이 나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외딴집에는 마음씨 고운 어머니와 부지런한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를 했지요 얘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욕심이란다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은 자꾸 자라게 되고 결국은 몸이 상하게 되느니라 이 어미의 바람은 네가 욕심 없는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란다 잘 알겠어요 저는 어머니처럼만 살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따뜻한 진지 끊이지 않게 해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구먼요 막내 도깨비는 그들의 소원이 너무 소박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두 번 휘둘러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 막내 도깨비는 가끔씩 외딴집에 들러서 그 모자가 건강하고 따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학 비둘기 자리 이야기 노아가 살던 시대에 땅 위에 사람들은 점점 나쁜 짓만 일삼았습니다 하느님은 땅 위를 굽어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밤 하느님은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만큼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외롭게 사는 단 한 사람이었지요 예 하느님 말씀하십시오 너는 지금부터 아주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내 가족과 땅 위에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실을 수 있을 만큼 배가 커야 한다 하느님은 땅에 큰 비를 내려서 악한 사람들을 모두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살려주려고 했지요 노아는 그때부터 열심히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실으려면 배가 아주 커야 했어요 몇 날 며칠을 걸려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모두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큰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거라니 그게 말이 되나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군 하지만 노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맡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배가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비를 내릴 것이다 너는 어서 내가 말한 짐승들을 모아 배에 시토록 하라 노아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각각의 짐승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배에 올라탔지요 그 일이 있은 뒤 일주일이 지나자 정말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곧 그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어난 물은 집을 삼키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산 꼭대기까지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는 40일 동안 퍼부었어요 사람들과 짐승들 모두 비에 쓸려 내려가 죽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땅 위에는 노아의 배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지요 그 뒤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에 떠있던 노아의 배는 아라라트산 꼭대기에 밑바닥이 닿았습니다 이제 배 밖으로 나가도 될지 모르겠구나 노아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자 날아가서 땅이 드러났으면 나뭇잎을 물고 오너라 한참이 지난 뒤 비둘기는 매우 지친 모습으로 날아왔습니다 입에는 아무것도 물려 있지 않았지요 음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은 모양이군 노아는 며칠을 더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지요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걸 보니 이제 물이 거의 빠진 것 같구나 노아는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완전히 빠진 모양이다 이제 밖으로 나가도 되겠구나 노아와 가족들은 안심하고 배에서 나왔어요 물론 동물들도 모두 땅 위로 나왔지요 그 뒤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큰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어다 준 비둘기는 밤하늘에 올라가 별이 되었습니다 그 별자리가 바로 비둘기 자리랍니다 오늘의 동화 와장창 도깨비 흙덩어리를 오몰락조몰락해서 뭔가 만들기를 좋아하는 도깨비가 있었습니다 이 도깨비는 제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특히 동글동글한 것을 즐겨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양지바른 곳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무덤이라든가 하한 거를 끝내고 물이 지어 산문을 내려가는 새님들의 맹숭맹숭한 머리통이라든가 산속 옹달샘에 누군가 띄워놓은 표주박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씩 휘영청 떠오르는 보름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몰락조몰락 도깨비가 뭉치면 잘 부스러지지 않는 찰흙이 있는 곳에서 흙덩이를 오몰락조몰락거리고 있는데 어떤 영감이 지게를 지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던 그 영감은 도깨비가 오몰락조몰락하는 흙덩이를 보자 가만! 이 찰흙은 내가 이제까지 보던 흙 중에 가장 좋은 흙이군 그래 이런 횡재가 있나 이 흙을 가져가 좋은 달항아리를 하나 만들어야지 하더니 지고 온 삼태기에 흙을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식에 가득 흙을 퍼담은 영감은 얼굴이 달덩이 같이 환해져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오몰락조몰락 도깨비가 살살 영감을 따라갔지요 영감은 온기를 굽는 가마가 있는 옆 운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게를 내려놓은 영감이 여보 마누라 오늘은 운이 아주 좋은 날이요 월유사 근처 산에서 아주 질 좋은 흙을 발견했지 뭐요 이 흙으로 아주 예쁜 달항아리를 만들까 하오 그런데 영감의 말을 들은 온기장이 마누라는 질 좋은 흙이면 뭘 하고 달항아리면 뭘 해요? 실컷 만들어 놓고 며칠 보다가 그 못된 성질머리로 금방 박살내고 말걸 하고 셀쭉 하는 거였어요 어허 구야 마음에 드는 게 안 남았으니 그렇지 내 잘 만들어서 아랫마을 정부자 댁에 팔면 당신 앞치마에 수북이 돈다발을 남겨주겠소 돈다발은 그만두고 쌀똑에 쌀이나 떨어지지 않게 해주면 고맙겠소 마누라가 아랫말로 품파리를 하러 가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온기장의 영감은 커다란 자배기에 흙을 붓고는 물을 가득 부어 흙에 가라앉힌 다음 거르기를 여러 번 하고는 종아리에 아리베기도록 흙을 밟아 반죽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물내에 앉아 흙을 빚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손놀림이 아주 날렵했습니다 오물락 조물락 도깨비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이 흙덩어리는 둥글고 탐스러운 모양이 돼갔어요 야 저런 재주가 있었네 오물락 조물락 도깨비도 흙 한 덩어리를 오물락 조물락 하더니 영감이 하는 것처럼 둥그런 항아리 한 개를 빚어냈습니다 어디 이만하면 괜찮게 만들어진 것 같으니 가마에 구워볼까 온기장의 영감은 달항아리에 유약을 바르더니 조심조심 가마에 앉히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이 앞에 앉아 사흘 밤낮 불을 뗐지요 불이 꺼지고 가마가 식자 막았던 입구를 헐어내고 가마 안에 들어가 구워진 옹기들을 꺼내왔습니다 누런 차례기로 빚은 항아리들은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자 신방에서 나온 새색시처럼 뽀얀 모양을 하고 있었지요 그거 참 이상하네 도깨비 제주도 아니고 어떻게 누런 흙덩어리가 저렇게 뽀얀 항아리가 됐을까 오몰락조몰락 도깨비가 감탄을 하며 보고 있는데 구워진 달항아리를 들고 요리조리 살피던 옹기장이가 들고 있던 달항아리를 냅다 집어던져 박살을 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역 안에서 놀라지 않는 도깨비가 그만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찌었습니다 부엌에서 이 모양을 보고 있던 옹기장의 마누라가 내 저럴 줄 알았지 전생에 뭘 못다 무슨 귀신이 씌었는지 허구한 날 저렇게 박살을 내니 우리 살림이 박살이 안 나고 베기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혀를 끌끌 차면서 아랫마을로 품을 팔러 내려갔습니다 야 재밌는 놀이잖아 와장창 와장창 옹기장의 영감은 그 중에서 맘에 드는 달항아리 몇 개를 하루 더 두고 보려고 선반에 올려놓고는 산으로 흙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때다 싶은 오몰락 조몰락 도깨비는 옹기장의가 선반에 모셔둔 달항아리를 하나씩 들어 냅다 던지는 와장창 놀이를 했어요 영감이 흙지게를 내려놓고 전날 만든 달항아리를 다시 한번 보려고 선반을 보니 달항아리는 한 개도 안 보이고 깨진 옹기 파편만 수복이 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불같이 화가 난 옹기장이가 누가 내가 만든 옹기를 박살을 낸겨 여보, 마누라, 임자가 한 짓인겨 하며 소리를 질렀지요 아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이 집에서 허구한 날 실컷 만들고 나선 와장창 부수는 인사가 그 어떤 사람 말고 또 있는갑요 옹기장의 마누라가 고소한 표정을 지으며 누군가 대신 박살내는 인사가 생겼으니 박살내는 수고를 덜게 됐구먼 하고는 쌀똑바닥에 조금밖에 안 남은 쌀을 더 요란하게 박박 긁어 밥을 냈습니다 옹기장이는 맘에 드는 달항아리를 만들려고 부지런히 산에 올라 흙을 퍼다가 물레를 돌려 항아리를 빚어 가마에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옹기장이가 빚은 항아리는 선반에 얹어놓고 옹기장이가 자리를 뜨기가 무섭게 박살이 나곤 했습니다 옹기장이는 부지런히 만들고 도깨비는 와장창 놀이를 하고 그런 와중에 옹기장이 마누라는 영감몰래 달항아리를 하나씩 숨겨서 아랫마을 품파는 집에 갖다 주고 곡식과 바꾸어 왔다고 합니다 끝없이 만들고 와장창 부수고 하는 놀이가 계속되는 동안 옹기장이가 만든 달항아리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자기가 되었는데 옹기장이도 옹기장이 마누라도 와장창 도깨비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소 죽은 연못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리따운 한 여인이 제주도로 시집을 왔어요 제주도에 있는 작은 마을인 애월면 하가리라는 곳에 시집을 온 여인은 그곳에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여인의 남편은 마을에 좋은 집도 있고 넓은 밭도 가진 부자였대요 여인은 남편과 하루하루 꿈처럼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요? 꼭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들이 따라 생긴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혼이 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렇게도 건강하던 남편이 벼랑간 이름 모를 병으로 죽고 만 것입니다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여인은 한동안 넋이 나가버리고 말았겠지요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을 여인 뒤로 여인은 외롭게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놓은 땅도 있고 집도 있으니 여인은 힘들게 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젊은 나이에 혼자 살자니 참 막막했습니다 여인은 매일같이 밭에 나가 땅도 갈고 씨도 뿌렸어요 해가 뜨고 밤이 될 때까지 일하고 또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다 보면 외로움도 고통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남겨놓은 밭이 너무 넓었습니다 여인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기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날이 갈수록 여인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혼자 밭도 갈고 집안일도 하다 보면 잠시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은 점점 쇠약해져서 마침내 쓰러질 지경이 되고 말았답니다 이러다가는 여름이 될 때까지 밭에 절반도 매지 못하겠구나 오늘도 여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밭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여인은 땀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매지 못한 밭이 절반 넘어 보였어요 그 밭 위로 온유월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밭 도둑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야겠어 그러면 쉴 수도 있고 밭도 다 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 여인은 일꾼을 찾아보았습니다 마을에는 힘이 센 일꾼들이 많았어요 그 중 제일 성실해 보이는 박씨 총각에게 밭을 매달라고 부탁했지요 다음날 아침 박씨 총각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씨 총각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박씨 총각은 능숙한 솜씨로 소를 몰며 밭을 갈았습니다 박씨 총각이 지나간 자리마다 밭에는 긴 고랑이 생겨났어요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많이 드시고 일하세요 여인은 술이랑 맛있는 참을 이것저것 준비해서 박씨 총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발 박씨 총각이 자기 밭처럼 정성껏 일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젠 일도 맡겼으니 나는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야겠구나 해가 머리 꼭대기로 떠오른 한낮이 되었어요 박씨 총각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던 여인은 새그머니 집으로 들어와 자리에 누웠지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박씨 총각이 일은 잘하고 있나? 아님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척거리던 여인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밭으로 도로 나가봤지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있을 줄 알았던 박씨 총각이 밭도렁에 들어 누워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코를 골면서 박씨 총각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여인은 화가 버럭 치밀었어요 아니 일은 않고 잠이나 자다니 이런 미련한 박씨 총각 같으니라고 여인은 박씨 총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왜 그러시오? 잠이 더덕더덕 붙은 눈을 비비며 박씨 총각이 말했어요 여인은 기가 막히고 화가 나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잠만 자면서 왜라뇨? 내 기가 막혀서 게다가 저 밥그릇은 또 쟁기 위에 왜 놔두었소? 아, 그거요? 박씨 총각은 피식 웃었습니다 여인은 그런 박씨 총각을 보며 가슴을 탕탕치며 화를 냈지요 아까 전에 제게 그러셨잖아요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래서 난 밥이 일하도록 해주었을 따름이지요 자, 보시지요 쟁기에다 밥그릇을 놓았으니 밥이 알아서 일하지 않겠소? 뭐, 나는 밥이 정말로 일을 잘할까 이곳에 누워 지켜보려 했지요 그러다 그만 깜빡 존 것뿐이라오 여인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까 여인이 참을 주면서 밥이 일하지요 밥이 일하지 라고 하긴 했지만 그건 이런 뜻이 그건 이런 뜻이 아니었답니다 밥을 먹고 열심히 일하라고 한 것이었지요 그 말을 이렇게 엉뚱하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말이 내 말이 뭐 잘못됐수 박씨 총각은 되레 등청스레 되물었습니다 잘못이고 뭐고 이제 됐으니 그만 가세요 여인은 여인은 더 이상 말도 하기 싫어서 박씨 총각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박씨 총각은 파르르 떨고 서 있는 여인을 보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박씨 총각은 품삭을 챙기고는 휑하니 가버렸어요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혼자일걸 괜스레 남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다니 여인은 씩씩거리며 쟁기를 챙겨 들었습니다 밭을 갈면서도 여인은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여인은 마치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박씨 총각에게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씩씩거리며 밭을 갈아엎고 또 뒤엎고 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밭을 갈았던지 해가 꼴깍 넘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 넓던 밭을 여인 혼자서 다 매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나 정신없이 일했던 여인은 그제서야 소감없이 헐떡거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여인의 얼굴은 땀이랑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여인은 소매로 얼굴을 쓱 훔치다 이젠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쳤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 미련은 박씨 총각 때문에 정신도 못 차리고 일만 했구나 아 목말라 여인은 물을 찾느라 돌이번거렸습니다 하지만 물이 있을 턱이 없었어요 여인은 소를 몰고 연못을 향해 터덜터덜 걸었습니다 소를 타고 가고 싶었지만 소도 힘들어 헥헥되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인은 지친 다리를 끌고 겨우겨우 연못으로 갔습니다 연못을 보니 다시 힘이 샘솟는 것 같았어요 여인이랑 소는 벌컥벌컥 연못물을 마셔댔습니다 일하느라 너무 힘을 다 써버린 돌은 연못물을 몽땅 다 마셔버리기라도 할 듯이 물을 마셔댔답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물을 너무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인이랑 소는 물을 너무 벌컥벌컥 들이케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인이랑 소는 깨어나지 못하고 그 길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답니다 그 뒤로 여인이랑 소가 죽은 연못을 보고 소 죽은 못이라 부르게 되었대요 오늘의 동화 작은 개자리 이야기 태양의 신 아폴론의 손자 가운데 악타이온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악타이온은 태어나자마자 케이론에게 사냥술을 익혔어요 케이론은 상반신은 사람의 몸이고 하반신은 말의 모습을 한 말인간이었습니다 케이론에게 사냥법을 익히며 자란 탓에 악타이온의 사냥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사슴을 사냥하는 데 있어서 그를 따라올 자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악타이온은 평소처럼 사냥캐들을 데리고 숲으로 사냥을 나섰지요 그날은 무척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와 사냥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네 마리나 잡았구나 악타이온은 동료들과 사냥감을 나눈 뒤 홀로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휴 힘들다 조금 쉬었다 갈까 악타이온은 사냥개를 데리고 나무 그늘에 앉았어요 무더운 여름이라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요 그때 어디선가 시원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겠군 악타이온은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곳에는 나무들로 둘러싸인 연못이 있었는데 바위 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못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악타이온이 본 것은 달과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였어요 아르테미스가 요장들에게 둘러싸여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아르테미스가 사냥을 하다가 피곤함을 푸는 곳이었습니다 오 정말 아름답구나 악타이온은 아름다운 아르테미스의 모습을 넋이 나간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정 하나가 악타이온을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일이다 인간이 여신님을 엿보고 있어 여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빼앗긴 악타이온은 도망쳐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화가 났어요 인간이 감히 신의 모습을 엿보더니 아르테미스는 악타이온을 향해 연못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악타이온의 머리에서 두 개의 뿔이 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곧 귀가 뾰족하게 변하고 온몸이 얼룩무늬 털로 뒤덮였어요 아 내 몸이 이상해 악타이온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간이 아닌 사슴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악타이온은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인간이 아닌 사슴의 소리였지요 그 소리를 듣고 사냥개들이 달려왔습니다 사냥개들은 사슴을 발견하고 지저대기 시작했지요 난 내 주인이야 사슴이 아니라고 안돼 기다려 악타이온이 소리쳐보아도 그것은 그저 사슴의 울음소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냥개들은 곧 악타이온에게 덤벼들었어요 악타이온은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사슴이 된 악타이온은 아주 빠른 속도로 도망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얼마 못 가 사냥개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 연못에만 가지 않았더라면 악타이온은 악타이온은 이런 생각을 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사냥개들은 하나 둘 숲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모두들 어디론가 가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물어 죽인 사슴이 주인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사냥개만은 그 자리에서 악타이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밝아도 꼼짝하지 않던 그 개는 나중에 죽어서 밤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 별자리가 바로 작은 개 자리랍니다 오늘의 동화 환생한 돼지와 이 옛날에 가난하게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만 한 남자가 많은 것이 단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이였습니다 이가 많아 이 잡는 일로 하루를 보낼 정도였지요 그날도 바위 위에서 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가 많아서 한 마리씩 죽일 수가 없어서 떼내야 하네 바위 밑에는 산돼지 한 마리가 남자가 버리는 이를 잡아먹고 있었어요 이를 먹었던 돼지는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돼지 몸에 있던 이도 같이 죽었지요 얼마 후 돼지와 이는 사람으로 환생했습니다 돼지는 무주 구천동에 가난한 집 남자로 태어났고 이는 부잣집 외동딸로 환생했습니다 부잣집에서 자란 이는 관연한 나이가 되었지만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자 이의 아버지가 놀려댔습니다 우리 우리 예쁜 딸 바보 온달 한테나 줄까 누구 한테 줄까 어느 날 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의 아버지가 바보 온달을 이야기하며 이를 놀리고 있었어요 그날 따라 심각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셨던 바보 온달을 찾아 나서 아버지는 딸의 갑작스런 반응에 놀랐지만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그날부터 바보 온달을 찾아 나섰지요 고개 넘어 무주구천동에 도착했습니다 깊은 산중에 머리가 하얗게 쐌 할머니가 있었어요 지칠 대로 지친 이는 그 할머니 댁에 하루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한눈에 봐도 살림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장가를 가지하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겨우 좁쌀로 끓인 흰죽을 먹는 살림에 폐를 끼치게 되었구나 이는 한눈에 총각에게 반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는 할머니와 방에서 총각은 부엌에서 자기로 했지요 총각을 잊을 수 없었던 이는 총각을 쫓아 부엌에 가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이었어요 이는 총각과 함께 숫가마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숫가마에 도착한 이는 깜짝 놀랐지요 숫가마가 금입니다 이는 총각에게 금을 내다 팔자고 했습니다 총각은 숫을 만들어 팔지 못하면 굶어 죽는다고 반대를 했지요 이는 총각의 말을 듣지 않고 총각에게 부자가 많이 사는 곳에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금을 잘 모르는 총각은 부잣집에 금을 팔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혹시 금을 사실수 머쓱해하는 남편의 물건을 보던 부잣집 사람들은 선뜻 쌀을 내주었습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한 좁쌀죽은 먹지 않아도 되었어요 형편이 좋아진 어느 날 이가 다시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캡시다 아내 말 이라고 하면 파트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되었어요 정말 이번에도 아내의 말대로 했더니 큰 돈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 돈으로 집과 논을 사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아 죽음과 생명이 생겨난 이유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는 모든 것이 뒤엉킨 드넓은 바다만이 존재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뒤엉킨 바다 속에서 거대한 갈대 같은 것이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나는 구니토코타치 나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되리라 그 말과 함께 구니토코타치는 세상에 세상에 필요한 많은 신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오빠 이자나기와 여동생 이자나미를 만들어냈지요 그러고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창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만들라 이자나기는 바다 속에 창을 넣고 휘휘 저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녹아있던 땅이 점점 그 모양을 갖춰 섬이 되었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그 섬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짓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두 남매는 다시 만났지요 그때 이자나미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이는 거대한 거머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괴물같은 아이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부부는 히로코라고 이름 붙인 아이를 갈대배에 태워 떠내려 보냈습니다 바다로 떠내려간 히로코는 어부의 신 에비스가 되었어요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또다시 흉측한 아이가 태어날까 봐 정성을 다해 하늘을 섬겼습니다 그 후에는 바다의 신 와타스미 바람의 신 시나스이코 산의 신 오호야마스미 등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한 신들을 낳을 수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이자나미가 낳은 아이는 불의 신 카쿠스치 였습니다 하지만 불의 신이 너무 뜨거워 이자나미는 크게 다치고 말았어요 이자나미는 계속 토했고 상처에서는 진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상처에서도 광산의 신과 물의 신 농업의 신이 만들어졌지요 결국 이자나미는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화가 난 이자나기는 아메노호 하발이라는 검으로 불의 신 가쿠스치를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쿠스치가 죽어가며 뿌린 피에서 여덟 신이 태어났고 잘려나간 머리에서도 여덟 개의 산이 생겨났어요 여보 이자나미 당신 없이 난 견딜 수가 없구려 이자나기는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저승으로 아내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잦은 고생을 하며 저승의 문 앞에 도착한 이자나기는 문지기에게 사정을 해서 아내를 찾아냈어요 반가운 마음에 아내의 두 손을 잡고 이자나기는 말했습니다 이자나미 난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소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납시다 나도 당신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는 없답니다 이미 이곳의 음식을 먹어버렸는 걸요 여보 제발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승을 다스리는 신에게 간청해볼게요 그 전에 나와 약속해주세요 내가 갔다 올 동안 절대로 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겠다고요 그럼 당신을 찾아 저승까지 왔는데 그깟 약속 하나 못 지키겠소 이자나미는 이자나기의 굳은 다짐을 믿고 저승의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자나기는 초조해졌어요 게다가 저승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지요 아주 잠깐만 들여다보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 이자나기는 문지기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저승의 문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못 볼 것을 보고 말았어요 아내의 몸 여기저기에서 구더기가 들끓고 구멍 뚫린 몸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자나기는 서둘러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온 이자나미는 이자나기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긴 것을 깨닫고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자나기 내가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약속을 어기다니 조금만 기다리면 같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용서할 수 없어요 그녀는 그녀는 어둠의 신에게 남편을 잡아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둠의 신은 재빨리 이자나기를 뒤쫓았어요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자 이자나기는 머리에 꽂았던 장식을 빼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장식은 포도 덩굴로 변해 어둠의 신을 막았어요 하지만 곧 어둠의 신은 그 덩굴을 뚫고 다시 이자나기를 쫓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빛을 던졌습니다 빛은 죽순으로 변했어요 어둠의 신은 맛있어 보이는 죽순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어둠의 신을 따돌렸다고 생각한 이자나기는 숨을 돌렸지요 그때였습니다 네 이놈 감히 저승의 계율을 너기다니 가만둘 수 없다 거기 섞어라 이번에는 천둥의 신과 저승 사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이제 이자나기는 던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남아있던 복숭아 씨를 던졌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천둥의 신과 저승 사자들은 그만 복숭아 씨의 겁을 집어먹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달아났습니다 겨우 지상으로 통하는 문을 빠져나온 이자나기는 그 누구도 쫓아오지 못하도록 커다란 바위로 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문 문 저쪽에서는 아내 이자나미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떻게 나를 배신할 배신할 수가 있어요 난 당신에 대한 복수로 매일 천명씩 사람을 죽일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세상이 끝나지 않도록 매일 천오백명의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겠소 미안하오 이자나미 하지만 난 이제 당신이 무섭소 이렇게 이자나미와 이자나기 부부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자나미의 원한으로 세상에는 죽음이 생겨났어요 또 이자나기의 말대로 죽음보다 더 많은 생명들도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커다란 씨앗 어느 날 산골짜기에서 놀던 아이들 중 하나가 달걀 같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하지만 달걀도 아니고 씨앗도 아니고 도무지 이상했습니다 다만 한가운데가 길쭉하게 갈라져 있어서 어찌 보면 커다란 씨앗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장사꾼이 그것을 보고는 동전 몇 개를 주고 샀습니다 장사꾼은 곧 임금에게 가서 아주 귀한 물건이라며 비싼 값을 받고 팔았지요 임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내가 이 이상한 물건을 샀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겠느냐 하지만 신하들도 그게 달걀인지 씨앗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것을 창가에 놓아두었어요 그러자 어느 날 암탉 한 마리가 푸드듬 날아오더니 콕콕 쪼아 구멍을 내버렸습니다 그걸 본 임금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이것은 바로 씨앗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씨앗인지 궁금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었지만 역시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도저히 안되겠다 어서 가서 이것이 무슨 씨앗인지 알만한 사람을 불러오도록 하라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얼마 후에 신하 한 사람이 늙은 농부를 데려왔어요 농부는 어찌나 늙었는지 이도 다 빠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지팡이를 두 개나 짚고 간신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임금이 늙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왔으니 당신은 혹시 알 수도 있겠군요 이게 무슨 씨앗이오 늙은 농부는 가까이 다가와서 씨앗을 더듬더듬 만져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씨앗을 심은 적도 없고 거두어 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심던 것은 이보다 훨씬 작은 것들 뿐이었어요 하오나 혹시 제 아버님께서는 이런 씨앗을 심어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임금은 노인의 아버지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버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서 걸어 들어왔어요 눈도 귀도 아직 밝고 아들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임금이 씨앗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혹시 이런 씨앗을 심거나 거둔 적이 있소? 하지만 그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이런 씨앗은 처음 보는걸요 옛날의 씨앗은 지금의 씨앗보다 좀 더 크기는 했지만 이렇게 큰 것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혹시 제 아버님께서는 이런 씨앗을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임금은 다시 그 노인의 아버지를 불러오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이 임금이 보여준 임금이 보여준 임금이 보여준 살펴보며 그러자 노인이 그러자 노인이 젊었을 때에는 어디서든 이런 씨앗을 볼 수 있었지요 저는 이런 곡식을 심고 가꾸었으며 또 이것을 먹고 살았답니다. 오, 그래요? 그럼 이런 씨앗을 누구한테서 처음 사서 심었던 거요? 노인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곡식을 팔거나 사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아예 없었고 게다가 이런 곡식이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씨앗을 어디에 심었지요? 제가 씨앗을 심던 땅은 따로 주인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 곳에나 쟁기질을 하면 그곳이 바로 밭이 되었지요. 또 그렇게 해서 곡식을 심고 거두면 그 역시 내 것, 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사이좋게 나눠 먹었답니다. 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오직 제가 흘린 땀방울뿐이었습니다. 임금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대답해 주시오. 옛날에는 이런 씨앗이 있었는데 어째서 지금은 나지 않는단 말이오? 그리고 당신의 손자는 지팡이를 두 개나 짚고서 걷고 아들은 한 개를 짚고서 걷는데 어째서 당신은 더 젊고 건강한 데다 가뿐하게 혼자서 걷는 거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살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이가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았으며 자기가 먹을 만큼만 있으면 결코 더 많은 걸 탐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말을 듣고 임금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오늘의 동아, 개구리 아내 에밀리아는 시골에서 사는 가난한 농부랍니다. 어느 날 그가 들판을 걸어가고 있을 때 풀숲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풀쩍 뛰어나왔습니다. 에밀리아는 펄쩍 뛰어서 개구리를 피했지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웬 예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아는 어리둥절해져서 간신히 대답했어요. 저, 저는 너무 가난하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쉬지 보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러자 아가씨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에밀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쁘고 마음씨 착해 보이는 아가씨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하, 하지만 저는 살림을 차릴만한 집도 없는걸요.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둘이서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면 어디서든 먹고 자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에밀리안과 개구리 아가씨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히 일해서 금세 작은 집을 장만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에밀리안의 아내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에밀리안이라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입니다. 어째서 너처럼 고운 여인이 가난한 일꾼의 아내가 되었느냐? 그러나 에밀리안의 아내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농부의 아내가 된 것이 도리어 기쁘답니다. 임금님은 궁궐로 돌아간 뒤에도 매일 에밀리안의 아내만을 생각했습니다. 눈앞에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아무 일도 못할 지경이었지요. 어떻게 하면 에밀리안의 아내를 빼앗을 수 있을까? 곰곰이 궁리하던 임금님은 마침내 좋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그 가난한 농부 녀석에게 잔뜩 일을 시켜서 지쳐 쓰러지게 하는 거야. 임금님은 에밀리안에게 두 사람 몫의 밭일을 혼자서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에밀리안은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음 날이 되자 임금님은 이번에는 네 사람 몫의 일을 시켰습니다. 아,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다 끝낸다지? 에밀리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어제보다 더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저녁 무렵까지 가까스로 일을 마칠 수 있었지요. 에밀리안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으휴,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지경이요. 아무래도 임금님이 나를 지쳐 쓰러지게 할 모양이구려. 아내는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든 하루 안에 끝마칠 수 있을 겁니다. 다음날 임금님은 에밀리안에게 여덟 사람 몫의 일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이라도 하루 만에 그 일을 끝낼 수는 없었지요. 하지만 에밀리안은 아내가 시킨 대로 아무 걱정 않고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일을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많은 일을 시켜도 에밀리안이 척척 다 해내는 것을 보고 임금님은 잔뜩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에밀리안의 아내를 빼앗을 수 없겠다. 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곰곰이 궁리하던 신하들은 궁궐 앞에 커다란 성당을 하나 짓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지요. 그래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임금님은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습니다. 임금님은 곧바로 에밀리안을 불렀어요. 잘 들어라. 너는 내일 하루 안에 혼자서 커다란 성당을 지어야 한다. 만약 그 일을 다 해내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집으로 돌아간 에밀리안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어서 도망칩시다. 하루 만에 큰 성당을 짓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오.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디로 도망치든 임금님은 우리를 다시 붙잡을 거예요. 임금님에게는 수많은 병사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아무 걱정 마시고 내일 아침 일찍 궁궐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성당은 거의 다 지어져 있고 하루 일거리밖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궁궐 앞으로 간 에밀리안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커다란 성당이 지어져 있었고 에밀리안은 조금 남아있는 일을 마무리하면 그만이었지요. 임금님과 신하들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녀석이 마술을 부리는 모양이야. 임금님은 이렇게 생각하고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안 너는 내일 하루 동안 궁궐 둘레에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강을 만들거라. 그렇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에밀리안은 또다시 아내에게 가서 함께 달아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내는 고개를 가로자웠어요. 당신은 아무 걱정 마시고 내일 아침 일찍 궁전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 강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 하루 일거리밖에는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궁궐 주위에는 이미 커다란 강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에밀리안은 그저 강뚝 한쪽에 쌓인 흙더미만 평평하게 고르면 그만이었지요. 임금님은 다시 신하들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제 아무리 신통한 놈이라도 해내지 못할 그런 일이 없겠느냐. 그러자 신하들 중 하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에밀리안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임금님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 이로구나. 그러면 어디서 무엇을 가져오든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되니까 말이야. 임금님은 곧바로 에밀리안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가져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에밀리안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하자 아내는 한참 동안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군요. 하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에밀리안에게 물레까락을 건네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먼저 숲속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 물레까락을 주세요. 그 다음엔 그 할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서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안은 물레까락을 들고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에 에밀리안의 아내는 궁궐로 잡혀갔어요. 임금님은 틀림없이 이번에는 그 일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에밀리안은 아내가 가르쳐준 대로 숲속에 있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물레질을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침이 아니라 눈물로 손가락을 축여가며 일을 하고 있었지요. 에밀리안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할머니에게 물레까락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괴치고 말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할머니는 실뭉치 하나를 에밀리안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자 이 실뭉치를 던져서 굴러가는 쪽으로 따라가거라. 그러면 아주 멀리 바닷가 마을에 닿게 될 거야. 어딘지도 모를 그 마을을 첫 번째 집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네가 찾는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게다. 그게 어떤 물건이죠? 잘 들어라. 네가 찾는 것은 사람이 부모의 말보다 더 잘 듣게 되는 것이란다. 네가 그걸 가지고 가면 임금님은 들림없이 그게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두드리면서 강으로 가져가서 물속에 던져버려라. 그러면 모든 일이 네가 바라던 대로 될 것이다. 에밀리안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실뭉치를 던졌습니다. 실뭉치는 어딘지도 모를 곳을 향해 떼굴떼굴 끝도 없이 굴러갔어요. 실뭉치를 따라 며칠 동안 걸었더니 정말로 바닷가 마을이 나왔습니다. 에밀리안은 그 마을의 첫 번째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게 해달라고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안은 시끄러운 북소리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바깥에서 그 집의 부모와 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얘야 어서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싫어요. 나는 저기 저 북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볼래요.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 북소리가 뭐기에 부모의 말보다 더 잘 듣게 되는 걸까. 에밀리안의 머릿속에는 문득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그 집의 아들을 따라가 보니 어떤 사람이 커다란 북을 들고서 요란하게 두들겨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저 북이로 구나. 에밀리안은 북치는 사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북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북을 주려고 하지 않았지요. 에밀리안은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몰래 그 북을 훔쳤습니다. 에밀리안은 북을 들고서 곧장 궁궐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임금님은 에밀리안이 가져온 것을 쳐다보지도 안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멀고 먼 바닷가 마을에서 가져왔습니다. 에밀리안의 대답을 듣고 임금님은 껄껄껄 웃었지요. 나는 틀림없이 어딘지도 모를 곳에 가서 무엇인지도 모를 것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니 너는 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이다. 임금님은 당장 병사들을 불러 에밀리안을 감옥에 가두라고 했습니다. 에밀리안은 할머니가 시킨 대로 북을 두드리며 궁궐을 나왔어요. 그러자 병사들은 북소리를 듣고서 홀린듯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안은 강쪽을 향해 걸어갔어요. 병사들도 그를 따라 줄지어 걸어갔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지요. 네 이놈들 어서 이리 돌아오지 못할까 하지만 임금님이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었습니다. 궁궐에서 거느리고 있던 병사들은 모두 에밀리안의 북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아이고 저 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신비한 힘이 있는 모양이야 이러다간 내 병사들을 모두 잃고 말겠어 이렇게 생각한 임금님은 에밀리안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다 에밀리안 내 아내를 돌려보낼 테니 어서 이리 돌아와 하지만 에밀리안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마침내 칸 앞에 다다른 에밀리안은 북을 강물 속에 휙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병사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을 모두 잃은 임금님은 더 이상 아무런 명령도 내릴 수가 없었지요. 에밀리안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로 임금님은 두 번 다시 에밀리안과 아내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마음씨 착하고 보지런한 에밀리안과 아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물병사리 이야기 신들의 하루는 해배가 따라주는 신비의 음료인 넥타르를 마시는 일로 시작됩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난 신들이 올림포스 신전으로 모여들면 해배는 신들에게 불사의 음료인 넥타르를 따라주었지요. 해배는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서 태어난 청춘의 여신입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한 성격의 해배는 아버지인 제우스 신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해배를 늘 가까이 두고 잔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해배는 더 이상 신들에게 넥타르를 따라주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헤라클레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우스는 인간이면서 수많은 모험을 치러낸 헤라클레스에게 신이 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인 해배와 결혼하도록 했답니다. 이 일을 누가 맡으면 좋을까요? 글쎄 해배만큼 잘 해낼 자가 있을까? 제우스와 헤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배 대신 매일 아침 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할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헤르메스가 말했습니다. 제우스님 술 시중을 들 자를 인간 세상에서 찾아보면 어떨까요? 음 그거 좋은 생각이군. 제우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며칠 동안 인간 세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제우스는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사람을 신들의 세계로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하로 삼고 있는 독수리를 불렀지요. 너는 지금 곧 트로이로 가서 저자를 데리고 오너라. 명령을 받은 독수리는 올림포스 산을 떠나서 인간들의 세상으로 날아갔습니다. 독수리는 트로이의 이다산에 내려앉아 제우스가 말한 젊은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그 젊은이는 양을 지는 목동이었어요. 이다산 아래에는 수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는 그 곁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양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니메데스였어요. 잘생긴 얼굴에 금발의 가니메데스는 트로이왕 트로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니메데스가 양들을 살피고 있을 때 갑자기 구름이 몰려들었어요. 이상하네. 갑자기 비라도 내리려나? 가니메데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볼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커다란 독수리가 가니메데스를 향해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가니메데스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를 낚아챘습니다. 가니메데스는 있는 힘껏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그 소리에 놀라 달려온 사람은 가니메데스의 아버지 트로스였습니다. 세상에 가니메데스! 트로스는 돌 하나를 주워서 독수리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지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독수리에게 잡혀가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다니 트로스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트로스는 힘없이 주저앉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혼자만 오신 거죠? 트로스는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아들이 트로스와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트로스 부부는 아들을 찾아 헤맸어요. 트로이는 물론이고 발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 다녔지요. 하지만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트로스 부부는 아들이 보고 싶어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가니메데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수리에 의해서 올림포스 신전으로 가게 된 가니메데스 역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눈물을 흘리기 일쑤 잊지요. 제우스는 그런 트로스 부부와 가니메데스가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가니메데스의 부모를 만나고 오너라. 헤르메스는 그 길로 가니메데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이 신이 되었단 말인가요? 예, 헤베님을 대신해서 신전에서 술을 따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니메데스의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신이 되다니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지요. 그러니 이제 마음을 놓으십시오. 가니메데스는 올림포스 신전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헤르메스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헤르메스는 부부에게 제우스 신의 선물을 전하고는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 가니메데스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끔씩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제우스는 훗날 가니메데스를 별자리로 만들어주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별자리가 물병자리입니다. 물병자리는 물병을 들고 신들에게 넥타르를 따르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닮아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박달제 이야기 충청북도 제천에는 박달제라는 높다란 고개 하나가 있는데 그 고개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일입니다. 경상도 한 지방에 박달이라는 선비가 살았어요. 박달은 매일같이 글공부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비들은 모두 과거 공부를 해야 했지요.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가 있었거든요. 어느덧 박달은 과거를 봐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달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지요.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양은 경상도에서 엄청 먼 곳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한양까지 가려면 한 달가량은 걸릴지도 몰랐지요. 그래서 박달은 부지런히 걷고 또 걸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박달은 지금의 제천 백운면 평동리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묻게 되었어요. 너무 너무 오래 걷고 배가 고파 박달은 곧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여기 여기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좀 기다리시오. 주막에는 손님들로 북적댔습니다. 박달은 평상 한 켠에 앉아서 힘없이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글쎄 눈이 번쩍 뜨이지 뭐예요. 주모 곁에 서있던 한 아가씨 때문이었지요. 뽀얀 낯빛의 삼단 같은 머리를 늘어뜨린 그 아가씨는 정말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박달은 한눈에 아가씨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웬일인가요? 아가씨가 박달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말하는 품새도 여간 예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도 잊고 박달은 아가씨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는 부끄러워 얼굴이 밝아져서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뭘 그렇게 넉넉 쳐다보고 그러슈? 옆에 앉은 선비가 말했습니다. 아까 본 저 아가씨 말입니다. 아 금봉이 말이구려? 금봉이는 주모의 딸이라오. 주모의 딸이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시오? 하긴 나도 처음에는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가 주모의 딸이라는 걸 알고 놀라긴 했지만 다른 선비들도 하나 둘씩 금봉이에 대해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제 그제서야 박달은 어여쁜 아가씨가 누군지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자꾸만 아가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박달은 아가씨한테 단단히 반한 모양입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들 잠자리에 들었어요. 문지방으로 달빛이 환하게 세어들어왔습니다. 박달은 자려고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어 박달은 옷을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휘황청 밝은 달이 주막을 밝게 비춰주었습니다. 박달은 한참 동안 마당을 서성거렸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곳은 주막 뒤뜰이었습니다. 박달은 조심스레 마당을 돌아 뒤뜰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주모의 딸 금봉이가 흐느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달과 금봉이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금봉이는 얼른 저고리 고름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이지요? 박달은 나지막히 물었지요. 그랬더니 금봉은 눈물을 글썽거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달은 답답하여 재차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런 밤에 나와 울고 있는 게요? 사실은 잠시 눈물을 훔치던 금봉은 그제서야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사실 금봉이는 어느 대감의 여식이었답니다. 물론 주모가 대감의 애첩이고 금봉이는 애첩이 낳은 자식이라 떳떳하게 대감의 자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감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대요. 하지만 대감의 본부인 주모랑 금봉이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 어찌나 구박을 하던지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퇴집을 잡아 주모랑 금봉이를 집에서 내쫓고 말았다지 뭐예요. 그래서 주모는 금봉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곳에서 주막을 하며 살게 되었던 거랍니다. 저는 밤마다 달림께 빈답니다. 대감님께서 어머니와 저를 다시 만나러 오시기를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기를 여. 금봉이의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안타까운 금봉이의 사연을 듣고 나니 박달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박달은 흐느끼는 금봉이의 어깨를 꼭 안아주었지요. 달빛은 점점 짙어만 갔습니다. 박달과 금봉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동이 텄어요. 아가씨 이제 날이 밝았으니 나는 과거를 보러 떠나야 하오. 내 꼭 급제를 하여 다시 돌아오겠소. 그때까지 나를 기다려주겠소. 박달은 금봉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금봉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러겠다고 약속했지요. 선비님께서 저를 잊지 않고 다시 돌아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꼭 다시 돌아오리다. 그때 우리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삽시다. 박달의 두 눈은 굳은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지요. 금봉은 그런 박달을 보며 마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박달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이별을 뒤로하고 박달은 서둘러 한양으로 향했어요. 아가씨 내 꽃 급제를 하여 돌아오겠소. 가는 내내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뜻대로 되기만 하지는 않는 법이지요. 박달은 그만 과거의 낙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를 무슨 낯으로 본단 말인가. 박달은 차마 금봉이를 찾아갈 수 없어 곧장 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것도 모른 채 금봉이는 박달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시간이 물 흐르듯 지나가자 금봉이는 박달이 자기를 잊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금봉이를 보고 어머니는 이제 제발 그만 잊으라고 야단도 지고 달래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감님도 저를 버렸는데 이제 선비님 마저 저를 잊으셨으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금봉이는 헤어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괴로워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박달이 지나간 고개 위로 휘적 휘적 올라가 낭떠러지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금봉이는 한 마리 나비처럼 하늘 위로 날아올라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한편 이런 안타까운 소식도 모른 채 박달은 과거 공부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급제를 하여 금봉이를 찾아가리라 굳은 결심을 하며 박달은 더욱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장원 급제요. 마침내 박달은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박달은 한달음에 금봉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지요. 아가씨 내가 왔소이다. 어디 계시요? 주막에 도착한 박달은 애가 타게 금봉이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박달이를 기다린 건 금봉이가 아니라 청천벽력 같은 금봉이 소식이었지요. 박달은 자신을 기다리다 그만 목숨을 끄는 금봉이의 소식을 듣고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씨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금봉이를 불렀지만 너무 늦은 거지요. 박달은 금봉이가 죽었다는 그 고개를 찾아갔어요. 선비님 울지 마세요. 어디선가 금봉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달은 얼른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지요. 아가씨 고개 저 끝에 금봉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박달은 금봉이를 보고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금봉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박달은 금봉이를 찾아 헤매다 낭떠러지에 다다랐습니다. 낭떠러지 위로 흰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게 보였어요. 아가씨 나와 함께 가시지요. 박달은 낭떠러지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결국 박달은 금봉이를 따라 목숨을 끊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 박달과 금봉이가 죽은 고개는 박달고개 또는 박달재라고 불리게 되었대요. 이제 박달재를 지낼 때면 박달과 금봉이의 슬픈 사랑이 떠오르겠지요. 오늘의 동화 박재상 이야기 신라의 17대 임금 내모랑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외왕은 신라의 사신을 보내왔어요. 외국의 사신들은 내모랑을 보고 아래였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대왕의 신성함을 들으시고 신하들을 시켜 백제의 죄를 대왕께 아래오니 대왕께서는 왕자 한 분을 보내시어 우리 임금님에게 성의를 보여주소서. 이에 내모랑은 셋째 왕자 미해를 외국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미해 왕자의 나이는 겨우 열 살이었대요. 그래서 혼자서는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신하 한 사람을 함께 보냈답니다. 그런데 외왕은 인사에 보답하기 위해 온 사신 미해 왕자를 인질로 잡아두고 미해의 형인 눌지가 왕이 된 후까지 30년이 지나도록 보내주지 않았어요. 내모랑의 다른 왕자 눌지가 신라 제19대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에 고구려의 장수왕이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임금님이 대왕의 아우 보호에 뛰어난 지혜와 제주를 들으시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어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눌지왕은 국경을 자주 침범해 오는 고구려와 의존 사이로 지내고 싶었는데 마침 고구려 사신의 말을 듣고는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곧 의존 사이로 지내자는 뜻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우 보혜를 고구려로 떠나게 했답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장수왕 역시 보혜를 강제로 붙잡아 두고서 돌려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눌지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눌지왕은 인질로 붙잡혀 있는 두 아우 때문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어느 날 왕은 조성의 많은 신하들과 그리고 나라 안에 이름난 영웅들을 궁궐에 불러모아서 신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음악이 연수되고 술을 몇 잔 나누어 마시며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왕은 주르륵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냈습니다. 지난달 나의 아버님께서는 진심으로 백성들의 안정과 평화를 걱정하셨소.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동쪽 외국으로 보내시고는 끝내 그 아들을 다시는 못 보신 채 돌아가셨소. 또 내가 왕위에 오르니요 이웃나라 군사들이 매우 강해져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 때 고구려가 의족해 지내자는 말을 해왔소. 나는 그 말을 믿고서 친동생을 고구려로 보냈소. 그랬더니 고구려가 또한 강제로 붙잡아 두고서 아직까지 돌려보내주지 않고 있소. 내가 비록 부기와 영화를 누리고 있으나 단 하루도 이 두 아우를 잊어본 적이 없다오.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오. 만약 두 아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백성들과 그리고 그대들에게 그 은혜는 꼭 갚으리다. 이 일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어디 없소. 왕의 호소를 엄숙하게 듣고 있던 많은 신하들은 한결같이 왕에게 아래였지요. 임금이시여 이 일은 반드시 지혜와 용기를 갖춘 사람만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삼라곤의 지방관인 재상이 가장 적당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은 재상을 불러들여서 그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재상은 왕에게 두 번 절하며 인사하고 말했어요. 만약 일이 어려운지 쉬운지 따져본 후에 행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충성이 아니요. 죽을지 살지를 따져본 후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눌지 왕은 재상의 그 충성과 용기를 매우 칭찬 했습니다. 재상은 왕의 명을 받은 즉시 동해의 물결을 해치고 북쪽으로 백길을 잡았어요. 고구려의 땅에 도착하자 재상은 변장을 하고 몰래 숨어 들어가 보혜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보혜를 만나 고구려 탈출의 계획을 세우고 탈출의 날을 서로 약속해두고서 재상은 먼저 5월 보름날 고성항에 돌아와 배를 대어놓고 기다렸지요. 재상과 약속한 날짜가 다가오자 보혜는 아프다는 핑계로 며칠째 임금을 뵙지 않다가 밤중에 고구려 왕성을 빠져나와 고성 바닷가를 향해 내달렸습니다. 장수항은 보혜가 도망친 것을 알자 수십 명의 군사들을 보내어 곧 뒤쫓게 했지요. 그러나 그를 쫓던 고구려 군사들은 평소에 항상 주위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풀던 보혜를 불쌍히 여겨 살려 보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군사들은 일제히 화살의 살촉을 빼던진 뒤에 보혜를 겨누워 쏘아댔어요. 보혜는 다행히 죽음을 면하고 그리웠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눌지왕은 보혜를 만나게 되자 바다 건너 외국에서 오랜 세월을 슬픔에 빠져 지내고 있을 아오 미에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는 마음으로 왕은 신하들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한 몸에 한쪽 팔만 있는 것 같고 한 얼굴에 한쪽 눈만 있는 것 같구려 비록 한쪽 은 얻었으나 다른 한쪽 이 없으니 이 슬픔은 어찌 한단 말이오. 이 말을 듣고 있던 재상은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재상은 왕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장 말을 몰아 율포의 바닷가로 내달렸지요. 재상의 아내는 그의 남편이 외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대궐에서 바로 율포로 갔다는 말을 듣고는 역시 말을 달려 그곳으로 갔습니다. 두 왕자를 구하는 임무를 맡은 후로 재상은 가족과 너무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재상의 아내가 율포의 바닷가에 이르렀을 재상의 탄 배는 이미 넓은 바다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재상의 아내는 그리운 남편의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하고 또다시 떠나보냈다는 슬픈 마음에 목이 찢어져라 애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은 다만 손을 흔들어 보일 뿐 배는 점점 저 멀리 떠나갔지요. 재상의 아내는 커다란 배가 보이지 않는 점이 될 때까지 바닷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재상은 외국에 도착하자 일단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라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라 왕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나의 아버지와 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쳐 왔지요. 외왕은 재상의 말을 고지 듣고 안심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을 주어 편안하게 살게 했어요. 재상은 왕자 미해와 연락이 닿아 항상 그와 함께 바닷가를 거느면서 고기 잡이며 새 사냥을 하며 때를 기다렸답니다. 늘 잡힌 고기며 새를 외왕에게 바치니 외왕은 즐거워 하며 재상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새벽 안개가 좌우 깊인 어느 날 재상은 미해에게 갔어요. 이런 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같이 떠납시다. 함께 탈출해야 한다는 미해의 말에 재상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저까지 가게 되면 외인들이 눈치를 채고 우리를 뒤쫓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머물러 저들의 추격을 막을 것이니 먼저 돌아가시지요. 미해는 재상의 말에 슬픈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는 그대를 아버지와 형제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그대를 이 적의 땅에 버리고 나 혼자 간단 말이오. 저는 이곳에서 당신을 구해내어 고국에 계신 대왕의 한을 풀어드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재상의 신념은 단호했습니다. 미해를 도망시킨 뒤 재상은 미해가 머물렀던 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날이 훤히 밝자 미해를 시중들던 외인들이 미해를 살피러 왔지요. 그들이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재상은 그들을 막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사냥으로 몹시 무척 피곤하신가 보.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오. 시간이 지나 해가 저물 때까지 잠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수상 적어진 외인들은 다시 재상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재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지요. 미해공께서는 고국으로 떠나셨네. 미해를 시중들던 외인들은 깜짝 놀라 외왕에게 달려가 코에 바치고 말았습니다. 외왕은 기마병들을 시켜 마해를 뒤쫓게 했으나 끝내 미해를 붙잡지 못했지요. 그러자 외왕은 재상을 가두어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어째서 신라의 왕자를 빼보냈는가. 나는 신라의 신하다. 외국의 신하가 아니란 말이다. 내 나라 임금님의 뜻을 이루려 했을 뿐이다. 외왕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이미 나의 신하가 된 마당에 무슨 소리냐. 계속 신라의 신하라 주장한다면 우영을 갖추어 다스려 주겠다. 그러나 만약 외국의 신하라 말한다면 내 반드시 후한 벼슬과 돈을 줄 것이다. 그러나 재상은 흔들리지 않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차라리 신라의 개 돼지가 될지 언정 너희 외국의 신하는 되고 싶지 않다. 외왕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죄인을 다스리는 다섯 가지 형벌인 오형을 내리고 말았지요. 결국 재상에 다리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베어낸 뒤 그 날카로운 끝에 머리 위로 재상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재상에게 물었지요. 너는 어느 나라의 신하냐. 신라의 신하다. 외왕은 이번엔 더 큰 형벌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외왕은 목도라는 섬 안에서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한편 미에는 바다를 건너와서 강구려를 시켜 자기가 돌아왔음을 먼저 나라에 알렸습니다. 개걸에 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신라 안에 많은 죄수들을 용서하여 풀어주었지요. 그리고 재상의 아내에겐 국대 부인이란 벼슬을 내리고 그의 한 딸을 미애공의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오랜 뒤에도 부인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억누를 길 없어 셋 딸을 데리고 치솔형 고개 위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아득히 외국을 바라보며 힘이 다하도록 통곡하다 그대로 죽어서 왕부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치솔 신모가 되었지요. 지금도 이곳에는 그 사당이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행복한 노인 옛날 허름한 집에 왈리다드라는 노인이 살았습니다. 왈리다드는 풀을 베어 내다 팔며 아무런 욕심 없이 살았지요. 한 푼 한 푼 남는 돈은 침대 밑에 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항아리를 꺼내보니 항아리 속에 동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얼 하지? 나에겐 돈이 필요 없는데. 왈리다드는 많은 돈을 보자 걱정이 되었어요. 다음날 왈리다드는 그동안 모은 동전을 모두 털어 진귀한 황금 팔찌 하나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그 마을에서 제일 유명한 상인을 찾아갔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숙녀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동쪽 나라의 여왕님이지요. 왈리다드는 상인에게 팔찌를 건네주며 부탁을 했습니다. 이 황금 팔찌을 여왕님께 드리게. 가난뱅이 노인이 줬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테니 왈리다드라는 부호자가 보낸 작은 선물이라고 말해주게나. 얼마 뒤 상인은 동쪽 나라의 여왕을 찾아갔어요. 상인은 여왕에게 팔찌를 바치며 왈리다드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왕은 황금 팔찌를 보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오,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받게 되더니 감사의 표시로 나도 선물을 보내야 겠군요. 여왕은 낙타의 등에 고운 비단을 가득 실어 왈리다드에게 보냈습니다. 비단을 받은 너희는 고개를 살레살레 잡았어요. 나 같은 늙은이에게 훌륭한 비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도로 가져다 드리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왕님께서 내리신 선물인데 왈리다드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남자는 누구신가 그야 서쪽 나라의 왕이지요. 이 비단을 그분께 갖다 주겠나. 며칠 뒤 상인은 서쪽 나라에 가서 왕에게 비단을 바쳤습니다. 오 이렇게 곱고 훌륭한 비단은 전부 왕은 매우 기뻐하며 그 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말 열두 마리를 왈리다드에게 보냈습니다. 열두 마리의 말을 본 왈리다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그 내리로 구먼 나에게는 이렇게 훌륭한 말이 필요 없는데 말일세. 왈리다드는 말 두 마리를 상인에게 선물로 주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말들을 동쪽 나라의 여왕님께 갖다드리게 보내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고 말일세. 허허 일이 참 희연하게 되어가는 군요. 상인은 동쪽 나라로 가서 여왕에게 말 열 마리를 바쳤습니다. 선물을 받은 여왕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하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왈리다드라는 분이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는 것일까? 그러자 신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왕 패야 이번에는 아주 값비싼 선물을 보내서 왈리다드가 선물을 보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드시지요. 그게 좋겠소. 여왕은 노세 스무 마리의 은화를 가득 실어 왈리다드에게 보냈습니다. 여왕의 선물을 본 왈리다드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아 도대체 일을 어쩐단 말이요. 왈리다드는 많은 재물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게 이것을 서쪽 나라의 왕에게 빨리 보내주게 지난번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일세. 왈리다드는 은화가 실린 노세 두 마리를 상인에게 주고 나머지 노세와 은화를 서쪽 나라에 보냈습니다. 은화를 실은 노세 18마리를 본 서쪽 나라의 왕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왈리다드라는 분은 얼마나 부자이기에 이렇게 값비싼 선물을 보낸단 말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가 왕에게 속삭였어요. 왈리다드가 배하보다 더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꿈도 꾸지 못할 선물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왕은 값비싼 보물을 가득 실은 코끼리 스무 마리와 낙타 스무 마리 그리고 하인 스무 명을 함께 보냈습니다. 왈리다드는 쿵쿵 땅을 뒤흔드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어 이런 도대체 저것들은 또 뭐란 말인가 왈리다드는 집채만한 코끼리와 낙타 그리고 하인들의 끝도 없는 행렬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왈리다드는 국립 끝에 다시 한번 상인에게 부탁했어요. 여보게 이것을 동쪽 나라의 여왕님께 갖다드리게 상인은 일이 너무 커지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왈리다드는 간절히 부탁했어요. 딱 한 번만 일세 제발 부탁하네. 왈리다드는 코끼리 두 마리와 낙타 두 마리를 상인에게 주고 나머지를 동쪽 나라의 여왕에게 보냈습니다. 동쪽 나라의 여왕은 왈리다드가 보낸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게 이런 선물을 보내는 왈리다드는 과연 어떤 분일까 그러자 신하가 여왕에게 다가와 귓속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왕님과 결혼하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닐까요 여왕은 상인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왈리다드를 직접 만나보겠어요. 상인은 가슴이 뜨끔 했습니다. 모든 일이 들통나면 나도 벌을 받을지 몰라. 상인은 왈리다드에게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여왕님께서 직접 이곳으로 오신답니다. 이거 그 일로군. 내가 이렇게 조라한 늙은이라는 것을 아시면 여왕님께서 근벌을 내리실 텐데. 상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차라리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날 왈리다드는 풀밭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울려왔어요. 왈리다드 왜 그리 슬퍼하나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날개를 단 요정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왈리다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정님 어쩌다가 요왕님께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요정은 조용히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왈리다드 요정이 커다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자 초라한 집은 눈 감색할 사이에 화려한 궁전으로 바뀌었어요. 왈리다드는 훌륭한 옷을 입은 귀족으로 변했답니다. 그때 나팔소리와 함께 여왕을 태운 코끼리 때가 동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멋진 말을 탄 서쪽 나라의 왕이 오고 있었지요. 왕과 여왕의 행렬은 왈리다드의 궁전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왈리다드는 왕과 여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왈리다드요. 마침내 그대를 만나게 되었군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시오? 서쪽 나라의 왕이 왈리다드에게 물었습니다. 동쪽 나라의 여왕님이십니다. 서쪽 나라의 왕과 동쪽 나라의 여왕은 천론에 반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왈리다드의 궁전에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왈리다드는 결혼식이 끝나자 조용히 성을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요정이 왈리다드 앞에 나타났어요. 왈리다드 어딜 가시나요? 요정님 제게는 이렇게 화려한 집과 옷이 짐이 될 뿐입니다. 알겠어요. 그대의 소원대로 해드리지요. 요정은 다시 한번 날개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화려한 성과 귀족의 옷은 사라지고 허름한 집과 낡은 옷을 입은 노인만 남았지요. 왈리다드는 다시 풀을 베는 가난한 노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왈리다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선물 같은 것은 보내지 않을 거야. 왈리다드는 껄껄 웃으며 항아리 속에 동전을 한 입 넣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김삿갓 이야기 산중의 밤은 훨씬 빠르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며칠을 굶은 채 산중을 지나던 김삿갓은 어둠이 밀려오자 발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이처럼 이처럼 깊은 산중에 무슨 인가가 있겠냐 싶어 어서 산등성을 넘어 마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등성을 넘어서자마자 뜻밖에도 저 앞발치에 인가로 보이는 희미한 희미한 형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다가가 보니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이었습니다. 이런 운막 같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내리 사흘을 굶은 탓에 먹을 것이 절실한 김삿갓 이었지만 그 집은 그다지 반갑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에 먹을 거리가 남아있을 리 없기 때문이었지요. 김삿갓은 발길을 돌릴까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 머물렀을 집인데 음식 보스러기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내는 노부부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김삿갓은 우선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인데 밤이 깊어 하룻밤 신세 좀 질까 합니다만 괜찮으신지요? 노부부는 시른 내색 하나 없이 김삿갓을 반갑게 맞이 했습니다. 어쩌다가 이 시간에 이렇게 깊은 산중을 지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인가를 만나려면 한참을 내려가야 할 터이니 오늘은 여기서 머무시게 알고 보니 노부부는 팔순을 훨씬 넘긴 나이였는데도 정정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얼굴에 근심 하나 깃들지 않은 맑은 표정이었습니다. 여보마누라 어서 상을 차리시오. 노인이 이르자 노인의 부인은 다소곳이 대답하고는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이 산골에서 사신지 오래되셨나 봅니다. 방 안을 둘러본 김삿갓이 말을 건넸습니다. 세간부지들이 새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고 한결같이 세월의 깊이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중에 노부부 단둘이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지요. 고흘리 개척부터 여길 떠나본 적이 없으니 글쎄 얼마가 됐는가 김삿갓은 놀라운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연애 사람 같으면 갑갑해서 단 한달도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이 산골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말이지요. 노인은 말끝을 흐리면서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이 산 중에서 두 분이서만 사셨단 말씀인가요? 음... 한때는 여기도 마을을 이루었던 적이 있었지 한 스무철 정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았었는데 하나 둘 도외지로 빠져나가더니 한 십 년 전부터는 모두들 떠나고 우리둘만 남았다오. 노인은 감회에 젖은 듯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슬아의 자재분은 두지 않으셨는지요? 아이들도 있지 그런데 얘들은 다 산을 내려가 제갈길을 찾아갔다네 그때 노파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삿갓이 차려진 상을 보니 쌀은 단 한 톨도 섞이지 않은 순보리밥에 삶은 감자 옥수수 간장 종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잔은 없지만 많이 드시구려 별 말씀을요 저에겐 진수성찬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 며칠 동안 밥 냄새도 맡지 못한 김삿갓 에겐 진수성찬 이 따로 없었습니다. 우선 감자를 한입 에어무니 입 안을 휘도는 고소한 맛이 그처럼 그윽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지간히 배를 채운 김삿갓이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제분들이 모두 떠났으니 집에는 젊은이가 없을 텐데 영감님께서는 어떻게 생활을 꾸려가시나요? 어허 두 늙은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이 없다오. 그래도 드실 곡식을 마련하시려면 농사도 지어야 하고 농사일은 연세가 있어서 힘드실 텐데요. 김삿갓은 잠옷 그 점이 걱정되었습니다. 팔손을 넘긴 두 노인이 곡식을 경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경작이랄 게 뭐 있나 봄에 보리하고 감자 호박 이런 거 몇 가지만 심어 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자라고 그거면 한 해 먹을 걱정은 덜어놓는걸. 그래도 1년 내내 보리밥에 찐 감자만 드시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직은 사람 몸뚱이를 가졌으니 그것만 먹고 살 수야 없지. 다른 농사도 짓지 않는데 먹을거리가 또 있습니까? 설마 노부부가 밤마다 도둑질을 나서는 것은 아닐 테고 그렇다면 농사를 지어 거둬들인 것 말고는 다른 먹을거리가 없을 터였기에 김삿갓은 그 점이 궁금했습니다. 어허 산짐승들이나 들짐승이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굶어 죽는 거 보셨는가 세상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잘 살아가고 있지. 그게 이 자연의 섭리가 아니겠소. 너희는 마치 삶을 통달한 사람처럼 나직하게 말하고는 너털 웃음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풀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일이고 또 그 연세에 사냥을 해서 고기를 드실 수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노인은 다시 사람 조합에는 웃음을 보인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어허 선생이 이 늙은이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구려 하지만 선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산 중에는 먹을 것이 많다오. 철이 바뀔 때마다 냉이며 달래 고사리 두릅 같은 부성귀도 많고 앵두 복숭아 딸기 밤 잣 도토리 같은 과실도 풍성하다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강하게 뇌리를 스쳐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을까 김삿갓이 보기엔 이 노인이 바로 도인이었습니다. 아웅다웅 싸우고 부대끼며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의 그 오묘한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남보다 편하게 살려고 버둥대고 권세를 주려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은 억겁이 흘러도 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김삿갓은 노인의 집을 떠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존경심에 몇 번이고 절을 한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탓인지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 중턱쯤에 이르자 저만 치에서 웬 농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농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늑스그레한 말 한마디를 끌고 있었는데 어지된 영혼인지 무거워 베는 지게는 자기가 짊어지고 말의 등에는 아무것도 씻지를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싶어 김삿갓이 몰아보았지요? 지게는 무거워 베는데 말 등에 씻고 갈 일이지 왜 힘들게 지게질을 하며 가시오? 농부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이 녀석은 오늘 하루종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이 들 겁니다. 그래서 좀 쉬게 해주려고 제가 지게를 진 것이지요. 김삿갓은 농부의 말이 얼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했어도 사람이 더 힘들지 말이 더 힘들리는 없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말은 사람보다 수십 배나 더 힘이 센 동물이라오. 그러니 아무리 아무리 말이 힘든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아직 덜 지쳤을 것이오. 노형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오. 그러자 농부는 여전히 웃는 나츠로 대답했습니다. 말이 사람보다 힘이 세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늙어서 젊은 말처럼 힘을 쓰지 못한답니다. 그건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보아온 터라 잘 압니다. 어허 늙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내다 팔든가 없애버릴 일이지 왜 이리 끌고 다니시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말한테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할아버지 때부터 저와 함께 살아온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 집안 농사를 도맡아서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저희 집안에 끼친 은공을 잘 알고 있지요. 김 사깟은 그 말을 듣자 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한낮 집에서 기르는 말 따위 에게 은공 이라니요. 이건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올 법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절에서 돌을 닦다가 출가한 스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언뜻 스쳤습니다. 그래서 얼른 예를 갖춰 물었습니다. 혹시 불가의 몸을 담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러자 농부는 무슨 황송한 말이냐는 표정으로 두 손까지 휘휘 내자우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저는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줄곧 이 산중에서 밭을 가는 농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농부는 그야말로 시골 촌뜩이었지요. 그런데도 그는 최소한 절에서 십년 정도는 돌을 닦아야 터득할 만한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불자도 아니면서 부처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그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분명 지혜로운 사람임에는 틀림 없었습니다. 부처는 자비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겨온 성인이었습니다. 한데 이 농부 또한 하찮은 짐승에게까지 자비를 베풀고 있으니 어찌 부처와 같은 마음을 지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김삿갓은 농부를 통해 새삼쓸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며 살아왔는가 농부와 헤어지고 난 뒤에도 김삿갓은 그런 상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삿갓은 산골 노인의 말대로 한나절을 꼬박 걸어서야 마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해가 뉘엿뉘엿 기울자 그는 다시 하룻밤 머물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선 김삿갓은 다짜고짜 멀리서도 눈에 띄는 큰 기와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얼마나 집이 넓은지 이어진 담의 끝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비록 떠도는 몸이었으나 풍류객임을 자처하는 김삿갓은 아무에게나 몸을 굽히지 않고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면해 오던 터였습니다. 조금 있자 하인 하나가 쪼르르 달려나왔습니다. 하인은 김삿갓의 초라한 행색을 일별하더니 금세 태도를 바꿔 화대하듯 말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공손하게 밥이나 한술 달래서 가져갈 일이지 건방지게 양반 흉내는 그러자 김삿갓은 짐짓 근엄한 말투로 하인을 꾸짖었습니다. 어허 하인 주제에 말이 거칠구나 어서 가서 주인어른을 모셔오너라 하인은 기가 막힌지 말까지 더듬어대며 낯을 불켰습니다. 이 이런 거지같은 놈이 어디서 감히 우리 주인어른을 나오라마라 호령이야 이 댁이 어떤 댁인줄 알기나 하느냐 김삿갓은 예의 없이 구는 하인과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짐짓 궁금하다는 눈물 물었습니다. 그래 이 댁이 어떤 댁이냐 이 댁은 대대로 16대째 살아오고 있는 뼈대 깊은 가문이다 당신처럼 근본도 없는 거지가 넘나들 집이 아니란 말이야 이번에도 김삿갓은 그남하게 목청을 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6대가 지금 이 집에 다 살고 계시느냐 이런 정신나간 놈을 봤나 그여 윗분들은 벌써 돌아가셨지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김삿갓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겠지 그렇다면 이 댁 주인이나 나나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가 아니더냐 나그네가 나그네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하기로 써니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리 빡빡하게 구느냐 어서 가서 주인어른을 모셔오지 못할까 그때 뒤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주인이 하인을 물리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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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올소이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우리집 하인이 물해를 범해 꾸려 인생에 대한 철학을 아는 주인을 만난 덕에 김삿갓은 또 하룻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답니다 경상도 어느 지방을 지나던 김삿갓은 그 마을에 지독한 노랑이 영감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영감은 열서너 살부터 장사를 시작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않고 오로지 모으기만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목숨과 돈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돈을 거머쥘 위인이었지요 물론 농담으로 떠도는 말이겠지만 누가 영감의 이마에 못을 박아 넣는다면 아프다는 말 대신 오 쇠부 치를 얻게 됐으니 이게 웬 횡재냐 하며 오히려 좋아할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기로 써니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걸 보면 그 영감이 얼마나 지독한 구두세 인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구두세 영감이 볼일이 있어 강 건너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은 일찌감치 나루터로 나가 영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모두 배에 오르고 배가 떠날 무렵이 되었는데도 구두세 영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 외출을 하지 않은 모양이라 생각하고 돌아가려 다가 혹시나 해서 배를 타려고 허둥지둥 뛰어오는 청년 하나를 붙잡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혹시 저 배 구두세 영감님이 타셨는가 청년은 배 안을 한번 휘돌아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일러주었습니다 예 저기 다 떨어진 갓을 쓰고 있는 노인이 바로 구두세 영감입니다 김삿가씨 배 안을 바라보니 과연 거지 행색이나 다름없는 한 노인이 한쪽 구석에 구겨진 종이처럼 추레하게 앉아있었습니다 영감의 행색은 말 그대로 거지꼴이었어요 김삿가 자신도 입성의 거지와 다를 바 없었으나 그보다도 영감이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구두세라고 해도 명색이 거부라는 사람의 입성이 저토록 허름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김삿갓은 서둘러 배에 올라 영감 옆에 앉았습니다 이었고 천천히 배가 출발하여 나루터를 벗어나자 김삿갓은 슬며시 영감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영감은 김삿갓을 한번 슬쩍 쳐다보더니 강 건너 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강 건너에 무슨 볼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영감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도 대답이 없기에 몇 차례 더 말을 던졌지만 영감은 갑자기 벙어리라도 된 것처럼 도무지 입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내가 딱하다는 듯 혀를 차며 김삿갓에게 일러주었습니다 헛고생이요 저 영감님은 이제 한마디도 안 할 테니 말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하면 힘이 들잖소 그러면 배도 쉬 꺼질 테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소 김삿갓은 그제야 영감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를 알고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쓸데없는데 기운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세상에 그런 노랑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으나 그저 웃어보자고 지어낸 소리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나중에 다시 기회를 잡아 말을 말을 붙여볼 심산으로 그냥 있었는데 목적지에 거의 당도할 무렵 그의 사건 하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종래 꿈쩍하지 않고 돌부처처럼 앉아있던 구둣의 영감이 발이 저리기라도 했는지 자리를 옮기려고 몸을 들썩였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배가 기웃둥 했는데 그만 영감이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헤엄을 못 치는지 물 밖으로 간신히 목만 내민 채 두 팔을 허우적 거렸습니다 하지만 영감을 구하려고 뛰어드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그럴 것이 영감은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건져줘도 사례금은 한 푼도 못 준다 그런 줄 알고 나 좀 살려줘 아이고 사람 죽네 노랑이 영감의 비명을 뒤로 한 채 김삿갓은 배에서 내려 다시 방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강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이라 그저 사람 한길 조금 넘는 물속이니 설마 목숨이야 어떻게 되겠느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튿날도 김삿갓은 경상도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곳에도 지독한 노랑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랑이는 유별나게도 꽃추였어요 윤씨 성을 가진 그 꽃추는 사람들에게 어찌나 야박하게 굴었는지 장가를 든 뒤였음에도 사람들은 어른대접을 해주지 않고 윤꽃주 하며 놀려댔습니다 그의 집에는 곡감마다 쌀가마니가 그득했지만 어쩌다 밥상에 생선 한 마리라도 놓이는 날에는 벼락이 떨어졌어요 내가 어디 병이라도 놨소 이렇게 쌩쌩한데 왜 생선을 먹으라는 거요 그 말은 곧 다른 식구들도 비린내 나는 음식일 랑은 아예 먹을 엄두도 내지 말라는 으름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의 아내는 고기 한 점은 커녕 새우젓 국물 한 숟가락도 떠먹어보지 못해 날로 야위어만 갔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장인이 자신의 딸을 생각해 조기 한두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인이 보내온 조기라 해도 그것을 고스란히 아내 입에 넣어줄 윤곱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어느 옛이야기에 나오는 노랑이처럼 조기 두름을 벽에 걸어놓고 밥 한술 떠먹고 나서 한 번 쳐다보는 것으로 반찬을 대신했습니다 어쩌다 아내가 두 번이라도 쳐다보는 날에는 간이 싱거워진다며 딱 한 번씩만 쳐다보라고 호통을 쳤지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곱추는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기름이 아까워 일찌감치 자리에 들었던 것이지요 이부자리에 들어서는 아내를 한 번 안아보지도 안아보지도 않은 채 무슨 원소지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등을 졌습니다 금톨같은 쌀밥을 먹고 왜 쓸데없는 데 힘을 쓰냐는 것이었지요 이쯤 되니 아무리 이해심 많고 얌전한 부인이라도 견뎌내기 힘든 노릇이었습니다 먹는 것을 마음대로 먹나요 그렇다고 알콩대콩한 재미가 있기를 하나요 무엇 하나 희망을 갖고 살아갈 만한 것이 없어지자 참고 참던 아내는 마침내 동네에 들르곤 하던 보쯤 장수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윤곱추는 도망간 제 아내를 보고 천하의 몹쓸 사람이라며 길길이 날뛰었지요 윤곱추에 대한 이러한 내력을 전해 듣고 그냥 지나칠 김삿갓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 짓이 아니지요 아닌 말로 곱추 주제에 멀쩡한 색시를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 아내를 얻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히려 아내에게 온갖 구박을 퍼붓고 종래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간 제 아내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은 윤곱추를 홈뼈랑 낼 요량으로 묘안을 짜내었습니다 일이 꾸며지자 김삿갓은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윤곱추가 잘 다니는 길목에 서 있다가 그가 나타나자 혀를 끌끌 찼지요 윤곱추는 웬 낯선 사람이 자기를 보고 혀를 찾아 몹시 불쾌하게 여겨 걸음을 멈추고는 대뜸 김삿갓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뇌신대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혀를 쳐는 것이요 김삿갓은 걸려들었구나 싶어 준비해둔 말을 읊었습니다 나쁜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니니 오해 마시오 단지 댁이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절로 그런 행동이 나온 것이니 이해하시구려 아깝다니 뭐가 아깝다는 말이오 댁의 얼굴을 보니 만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관상인데 앞으로 천하를 호령할 상이올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윤곱추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만명의 하나 나오는 관상에다 천하를 호령할 상이라니 솔깃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데 하며 뒤끝을 흐린 것이 영 깨름칙 하였습니다 윤곱추는 금세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김삿갓 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사시는 위신지요 애초 생각했던 순서대로 일이 척척 들어맞아가는 터라 김삿갓 은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준비한 대답을 풀어놓았습니다 나는 나는 한양에 사는 의원인데 이 근처 산에 희귀한 약초가 있다고 해서 구하러 가는 중이었소 김삿갓은 짐짓 사방을 둘러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런 다음 윤곱추를 홀리기 위해 없는 말을 꾸며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지금껏 영의정을 지내신 홍대감과 좌의정이셨던 황대감 지금 우의정으로 계시는 박대감 등 여러 어른들의 집을 드나들며 병환을 치료해드렸소 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분들의 관상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대기 바로 그분들처럼 비범한 관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하나 단 한가지 김삿갓은 일부러 또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쯤 되면 윤곱추도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터였지요 아닌게 아니라 바로 윤곱추의 입에서 답이 튀어나왔습니다 내 등 때문에 지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역시 비범한 분이라 적하면 적이시군요 뭐 그 정도를 가지고 그나저나 훌륭한 의원이신 듯한데 내 몸도 바로 고칠 수 있으신지요 이제 윤곱추는 김삿갓보다 한 발 앞서가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삿갓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문샘이었지요 이제 윤곱추는 김삿갓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고칠 수 있다 마다요 하나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라 그러자 윤곱추는 또 말끝을 흐리는 김삿갓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희 집에서 기거하시면서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지요 흡사 김삿갓의 가랑이 사이로라도 기어들어갈 것처럼 윤곱추는 그의 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척하며 윤곱추의 집으로 들어간 김삿갓은 며칠을 기거하며 본격적으로 그를 골탕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삿갓은 윤곱추에게 매일 닭이며 염소 심지어는 황소까지 잡도록 한 다음 그 피를 마시게 했습니다 우선 기를 돋아야 하기 때문에 동물의 신선한 피를 매일 먹어야 한다고 설명해 주니 영의정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 단단히 홀려있던 윤곱추는 군말 없이 김삿갓의 처방에 따랐지요 그러나 생선 한 마리도 아까워 벌벌 떨던 윤곱추는 매일 소며 닭 개 따위가 한 마리씩 사라지는 것을 보자 속이 뒤집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병을 고치기만 한다면야 그런 것쯤은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애써 쓰린 가슴을 달랬습니다 김삿갓은 매일 잡은 동물들의 고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그들이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달포쯤 지나자 초조해진 윤곱추가 김삿갓의 눈치를 살피며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짐 한 대 놓아주지 않고 그저 허구헌날 동물의 생피만 마시라고 하니 그것도 못 참을 노르시오 의원님 이제 이만하면 어지간히 원기가 들어찼을 법한데 치료를 그만 받아도 되지 않겠소 그제야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윤곱추에 팔을 끌어다가 진맥을 보는 신용을 했습니다 음 이만하면 몸은 만들어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를 해도 되겠소 먼저 떡판과 떡매기를 가져오라고 하시오 기다리고 기다리던 치료를 해준다고 하니 윤곱추는 기쁘기 할 양 없었습니다 다만 치료를 하는데 웬 떡판과 떡매가 필요한지 내심 궁금했으나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기쁨이 앞서 하인들에게 속히 그것들을 대령하도록 일렀지요 자 이제 그 위에 엎드려 보시오 가져오라고 한 것들이 준비되자 김삿갓은 윤곱추를 떡판 위에 엎드리라고 일렀습니다 떡판 위에서 침을 맞아야 효능이 있는 모양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한 윤곱추는 시키는 대로 그 위에 길게 늘어졌지요 그러나 김삿갓이 침대신 떡매를 번쩍 찍혀드는 것을 보고는 기겁하여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 떡매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떡매가 뭐 하는 건지 몰라서 묻는 거요 모르면 내 가르쳐드리지 떡매는 칠하고 있는 것이요 아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 병이 그렇게 떡매로 쳐야 고쳐지나요 영희정병에 단단히 홀린 윤곱추는 그때까지도 제대로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야 쳐봐야 하는 일이니 우선 치료부터 받으시오 김삿갓이 절구통만한 떡매를 번쩍 찍혀 올리자 윤곱추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발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도대체 그 무시무시한 걸로 병을 고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허 그 양반 참 말 많군 치료를 해달라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막상 치료를 하려니까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요 이걸로 병을 다스린 사람은 한 열 명쯤 돼요 이제 됐소 아니 잠시만요 그럼 그 열 명의 병은 다 나았소 다섯은 죽고 셋은 살지 못했고 둘은 황천으로 떠났소 윤곱추는 그 말을 한참 새기더니 또 한 번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살 수 있겠소 글쎄 어디 한 번 두고 봅시다 죽는지 살지 못하는지 황천으로 가는지 자 이제 시작한다 이 노랑이 윤곱추야 마침내 김삿갓은 번쩍 치켜든 떡매를 힘껏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윤곱추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답니다 오늘의 동화 공주 리베어 옛날 옛날 어느 지방에 일곱 공주를 둔 왕이 살았습니다 왕은 딸들을 사랑했지만 막내 공주인 리베어만은 별로 귀여워하지 않았습니다 리베어는 언니들과는 달리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루는 왕이 귀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일곱 공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니들은 모두 좋아했지만 리베어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제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 것은 신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럼 내 덕분이 아니란 말이냐 고향 것 당장 이 궁궐을 떠나라 몹시 슬퍼하며 궁궐을 나온 리베어는 갈 곳이 없어 이틀 동안 숲속을 헤매다 무서움과 배고픔에 지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이웃 나라의 왕자가 사냥을 하러 나왔다가 리베어를 발견했어요 왕자는 아름답고 고운 마음씨를 가진 리베어에게 한눈에 반해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리베어의 아버지가 왕자의 나라로 쳐들어왔다가 붙잡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리베어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시녀를 시켜 몰래 음식을 갖다 주었지요 시녀에게 리베어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튿날 아버지는 왕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때 조용히 리베어가 나타나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버지를 보살펴드리지 못한 저도 함께 죽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알게 된 왕은 아버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리베어의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 되었고 리베어도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돈이 갖고 간 행복 헌 구두를 고쳐주는 구두 수성공 그레고리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헌 구두라도 그의 손을 거치면 금방 새 구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종일 노래를 부르며 구두를 수선했는데 그의 노래솜씨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레고리를 모두 좋아했지요 그레고리가 사는 마을에는 커다란 은행을 경영하는 은행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해서 그가 금실로 수놓아진 이불을 덮고 잔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소문처럼 은행가의 침실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푹신한 베개와 이불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조금씩 졸기는 해도 달고 깊은 잠은 한 번도 잘 수가 없었지요 빵이나 고기처럼 시장에서도 잠을 판다면 얼마나 좋을까 돈많은 은행가는 불평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레고리의 노래소리를 들은 은행가는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늘 즐겁게 사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그레고리씨 당신은 도대체 1년에 얼마나 버나요 1년이라고요 나는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날 그날 벌고 또 그것을 그날 그날 쓰는 거죠 하지만 뭐 괜찮아요 공치는 날만 없다면 말이죠 은행가는 그레고리의 말에 기분이 유쾌해졌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그레고리에게 금화 백개를 주면서 말했어요 나는 오늘 당신을 왕처럼 만들어드리고 싶군요 자 이걸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몽땅 사세요 그레고리는 난생 처음 보는 돈에 눈이 휘둥그레 졌답니다 그레고리는 돈을 품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우선 지하실에 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하지만 그레고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소리에도 신경이 곤두섰으니까요 혹시 도둑이 내 돈을 훔치러 온 건 아닐까 그날 이후 그레고리는 더 이상 평온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걱정과 의심만 마음속에 가득 해졌어요 그 달콤한 노래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레고리는 그런 자신이 참 싫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그레고리는 해가 뜨자마자 은행가에게 달려갔어요 그는 돈 보따리를 쾅 내려놓으며 은행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금화 백잎을 모두 드릴 테니 나에게 다시 노래와 잠을 돌려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왈리다드는 요정의 도움으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풀을 베는 가난한 노인으로 돌아가지요 그 전에도 팔찌 선물을 시작으로 왕과 왕비와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많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괴로워 했습니다 행복은 풍족한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노인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꿈 꾸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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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